안녕하세요. 렁둥이들 영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이렇게 추워지고 쌀쌀해지는 이런 겨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쯤에 딱 하기 좋은 예쁜 체리 울먹물먹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이런 울먹 메이크업이 유행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딱 저는 겨울쯤에 이렇게 추워질 때 하면 되게 예쁜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데일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정도의 울먹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렵지 않게 우리 렁둥이들도 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럼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들어가 줄 건데 베이스는 이 클리오 퀴커버 파운에어 파운데이션 3호 리넨 컬러 사용해줄게요. 클리오가 또 색조 맛집이기도 하지만 이 베이스도 엄청 맛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거 되게 잘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이 스파툴라로 얇게 발라줄게요. 이게 제형 자체가 진짜 얇고 가볍게 잘 펴발라져가지고 약간 투명한 피부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근데 또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쓴 로드샵 파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걸로 얼굴에 전체적으로 일단 가볍게 깔아줄게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 볼 건데 오늘 메이크업은 바로 저의 사랑 클리오를 사용해줄 겁니다. 이번에 또 클리오에서 신상이 나왔는데요. 홀리데이 리미티드 노 스탠다드 컬렉션이라고 클리오의 2022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상을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리미티드 컬렉션으로 한정 컬러라서 좀 더 막 소장 가치가 있는데 이게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컬러감이랑 팔레트가 되게 좀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데일리로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이게 사용을 해보면 활용도가 되게 높은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데일리하게 사용하기도 진짜 좋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이번에 팔레트는 이렇게 총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이 16호 노 스탠다드는 베이스 컬러부터 음영 그리고 포인트 컬러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웨어러블하게 사용하기 좋은 레드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웜한 컬러를 좋아하는 우리 웜톤 렁둥이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이 포인트로 딥 그린 컬러가 들어있어가지고 좀 뭔가 힙하고 약간 감각적인 그런 메이크업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베이스 컬러랑 펄은 좀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데 이 그린 컬러 덕분에 뭔가 좀 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팔레트거든요. 그 다음 이 17호 오버 더 패스는 톨럼빛이 낭낭한 핑크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17호를 사용해가지고 좀 쿨톤 느낌 낭낭한 울먹물먹 메이크업을 해줄 거거든요. 우리 렁둥이들이라면 진짜 모를 리 없잖아요. 저의 클리오 사랑 그래서 제가 이 프로 아이 팔레트도 진짜 전 컬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기존의 프로 아이 팔레트보다 조금 더 고급진 퀄리티의 제형이에요. 발색도 진짜 선명하고 가루 날림도 거의 없어가지고 사용하기도 되게 편한데다가 기존에 이런 프로 아이 팔레트에 들어있던 펄들이 조금 입자가 큰 아이들은 사용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펄들도 많았는데 얘네는 펄들도 입자가 진짜 곱고 좀 차글차글한 그런 펄들로 이번에는 나와가지고 좀 더 데일리하고 자연스럽게 활용이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로 사용을 해줄 건데 제일 먼저 이 플럼기 낭랑한 약간 핑크 섞인 이 플럼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넓게 좀 깔아줄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진짜 한 번 이렇게 슥슥 바르고 있는데도 발색이 진짜 잘 올라오죠. 근데 막 뭉치는 그런 발색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스머지가 잘 되는 그런 섀도우라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같은 컬러로 여기 언더에도 깔아줄게요. 오늘 완전 진짜 막 갓 울다 나온 울먹울먹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 밑에도 붉은 컬러로 좀 도톰하게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한 렌즈는 바로 요건데 아이로라의 플루토 브라운 컬러예요. 뭔가 좀 자연스럽게 또렷해지면서 약간 초롱초롱한 그런 렌즈라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이랑 찰떡이더라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섀도우를 한 톤씩 넓게 넓게 깔아주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핑크 펄땡이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넓게 좀 깔아줄게요. 이게 펄이 진짜 약간 자글자글한데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되게 예쁘죠? 뭔가 바르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펄이거든요. 근데 진짜 펄도 날림이 없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밀착이 딱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막상 사용해보니까 막 엄청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되게 데일리하게 잘 사용이 되는 그런 팔레트죠. 데일리로 메이크업을 해줄 때는 이 정도로 해줘도 정말 예쁘지만 나 오늘 되게 힘을 좀 주고 싶다. 좀 화려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포인트 컬러들을 더해가지고 조금씩 화려함을 더해주면 진짜 활용도 높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오늘 좀 음막물막한 느낌의 메이크업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화려함을 더해줄 건데 일단 처음에 사용한 이 베이스 컬러를 한 톤 더 진하게 한 번 더 덧발라줄 거예요. 이거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살짝 더 덧발라서 조금 더 붉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마찬가지로 언더에도 한 번 더 칠해서 조금 더 그윽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붉은 느낌 내주고 그 다음 여기 조금 더 짙은 플럼 컬러로 여기 언더에 칠해줄게요. 언더 속눈썹을 꼼꼼하게 메꿔줍니다. 여기 앞쪽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이 펄땡이 사용해서 애교살에 칠해줄게요. 이거는 조금 더 아까 눈두덩이에 사용한 것보다는 입자가 조금 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에 발라주면 엄청 반짝반짝하니 영롱하니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오늘 블러셔도 이 팔레트 사용해줄 건데 아까 베이스로 사용했던 이 컬러랑 이 컬러 두 가지 섞어가지고 볼 따구에 발라줄게요. 이걸로 살짝 눈 밑에 가깝게 칠해주고 이게 발색이 잘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블러셔로 발라줘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코 밑에 이쪽에도 살짝 가볍게 칠해줄게요. 이렇게 울먹울먹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남은 양으로 턱 끝에도 아주 살짝만 가볍게 쓸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블러셔 경계는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그냥 살짝만 가볍게 눌러서 정리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울먹울먹한 느낌이 잔뜩 나고 있는데 이제 눈썹을 또 그려줄게요. 눈썹은 클리오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엣지 슬림 5호 그레이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사실 제가 앞머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눈썹은 가볍게 원래 눈썹 모양 살려서 조금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눈썹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이렇게 브로우 다 그려주고 이제 또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이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4호 마른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점막을 좀 채워줄 건데 이게 붉은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 아련한 느낌 더해주기가 좋아요. 이걸로 점막을 좀 채워주고 반대편도 채워줍니다. 뭔가 이 메이크업 되게 할로윈에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좀 추운 겨울에 해도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점막을 아주 꼼꼼하게 채워주고 이 언더 점막도 한번 메꿔줄게요. 손에 너무 힘 두지 말고 힘 살짝 빼서 약간 이런 식으로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꼬리는 이 클리오 슈퍼프루프 펜 라이너 킬브로운 3호 카카오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게 되게 좀 진짜 말 그대로 카카오 같은 브라운 컬러라서 자연스럽게 꼬리 빼주기가 좋아요. 살짝 일자에서 올라가는 느낌으로다가 꼬리를 빼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걸로 볼 중앙 쪽에 점을 하나 찍어줄게요. 이 쯤에다가 이렇게 하나 찍고 약간 여기 눈 밑에 하나 찍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제 아이라인 스머즈 해줄 건데 아까 사용했던 이 컬러랑 그리고 이 컬러 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아이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스머지 시켜줄게요. 그리고 속눈썹 붙여줄 건데 속눈썹은 이 아이하라의 브라운 컬러 10ml 사용해서 해줄게요. 이게 진짜 자연스러워가지고 약간 붙인 건지 안 붙인 건지 모를 정도로 엄청 자연스러운데 뭔가 원래 속눈썹보다 예쁜 느낌이 나거든요. 이걸로 중간부터 붙여줄게요.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죠? 저는 한쪽 눈당 한 6피스를 붙여줄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약간 말려주고 이렇게 속눈썹도 자연스럽게 붙여주고 이제 쉐딩도 간단하게 한번 삭삭 쓸어서 마무리해줄게요. 콧대도 가볍게 한번 쓸어주고 립솔 밑에 그리고 인중도 살짝 해줍니다. 이제 또 립을 사용해줄 건데 립도 짠! 이번에 2022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이 듀위 시럽 틴트 두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제가 이 듀위 시럽 틴트도 진짜 좋아하는 립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제일 먼저 5호 오버더 바닐라는 뮤트한 베이지 톤의 컬러인데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고 6호 노 스탠다드는 장밋빛의 딥한 레드 컬러라서 좀 분위기 낭낭하게 연출해주기 딱 좋은 컬러예요. 이 듀위 시럽 틴트 자체가 제형이 뭔가 좀 끈적끈적거리는 제형이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입술 자체에 뭔가 약간 유리 같은 코팅 막을 씌워주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입술이 살짝 비치면서 약간 맑은 유리 물막 같은 느낌으로 발려지거든요. 근데 끈적끈적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1도 없어가지고 오늘도 이걸 사용해줄 건데 개인적으로 따뜻한 뮤트 베이지 톤의 5호는 팔레트 16호랑 같이 사용했을 때 특히 웜톤 분들이 되게 예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딥한 레드 컬러인 6호는 제가 사용한 이 17호 팔레트랑 쿨톤 조합으로 우리 쿨톤 령둥이들한테 추천드려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발라줄 건데 일단 제일 먼저 5호를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게 되게 촉촉한 느낌의 수분광 틴트인데 보습감이 높은 오울마 코팅 피니쉬로 마스크에 묻어나는 것도 다른 촉촉 립들에 비해서 되게 덜하거든요. 근데 이 은은한 수분광은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진짜 예뻐요. 이거를 일단 전체적으로 발라서 예쁘죠? 지금 이렇게만 발랐어도 너무 예쁘죠? 이것도 진짜 립 컬러가 너무 예뻐. 여기다가 저는 안쪽에 6호를 좀 덧발라줄게요. 이거를 안쪽에 살짝만 예쁘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조 2호 라벤더 보야지 컬러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를 해줄 건데 여기 이 핑크빛이 조금 더 감도는 컬러로 여기 코랑 그리고 입술 위에 살짝 그리고 콧대 여기 턱도 해줄게요. 살짝 여기 눈 밑에도 그리고 다음 이 두 가지 컬러 살짝 믹스해서 눈 앞머리에도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했던 이 만능 베이스 템으로 입술 라인에 한 번 덧발라서 조금 더 입술도 번진 듯한 그런 느낌을 더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오늘 제가 이 클리오 2022 한정판 홀리데이 컬렉션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이 립도 그렇고 팔레트도 그렇고 둘 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한정판이니까 포장 가치가 진짜 너무너무 높아서 우리 렁둥이들도 꼭 겟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게 홀리데이 컬렉션을 떠나서도 이 팔레트도 그렇고 립도 그렇고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좀 은은하게 데일리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부터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좀 화려하게 약간 컨셉 있는 이런 포인트 있는 메이크업 할 때도 너무너무 활용도 높게 잘 사용해지는 그런 팔레트니까 렁둥이들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 립도 두 가지 조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약간 베이지빛 도는 립에다가 안쪽에는 살짝 장밋빛 도는 이 립까지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언제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홀리데이에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겟해야겠죠? 이번 에이블리에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단 3일 동안 노 스탠다드 프로 아이 팔레트랑 두이 시럽 틴트를 최대 37%나 할인을 한다고 해요. 게다가 아까 또 제가 메이크업할 때 슬쩍슬쩍 보여줬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던 이 노 스탠다드 미러까지 2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가죽 케이스라서 되게 고급지고 이렇게 가방에 쏙 넣을 수 있어요. 좀 얇아가지고 근데 또 좋은 게 이렇게 스탠드로 세워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예쁜 제품들 꼭 개타시고 이 스탠다드 미러까지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체리 울먹물먹 메이크업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요. 우리 렁둥이들 안녕!